임신 중 독감 백신을 맞으면 출산한 아기에게도 생후 6개월까지 독감 면역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타대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독감 시즌이 12월에서 3월 사이에 출산한 여성 24만 5천여 명과 이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신생아 중 독감에 걸린 신생아는 658명이었는데 이 중 97%인 638명의 어머니는 임신 중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는 생후 6개월 전에 백신을 맞아도 면역 체계가 반응하지 못해 항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만큼 모체의 면역력을 얻는 수동 면역이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